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클리핑 신드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요즘은 저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볼 때 좀 시간이 없거나 그럴 때는 짧게 요약되어 있는 영화 리뷰 영상을 많이 보곤 합니다. 또한 책도 책을 다 읽을 수 없을 때 그 책을 리뷰해주는 그런 영상을 많이 시청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그 클리핑 신드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차입니다. 먼저 클립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제가 검색을 해서 클리핑 신드롬을 찾아보니까 제대로 클리핑 신드롬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강아지 미용할 때 클리핑 신드롬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 한번 잠깐 알아보고요. 실제 제가 알아보고 싶은 90년대생들의 클리핑 신드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핑 신드롬의 실천가로서의 제 모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립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클립은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는데요. 명사로는 클립, 헤어핀, 종이클립의 뜻이 있고요. 까끔, 자름, 심지어는 속도의 뜻도 있다고 합니다. 동사로서는 귀다,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영상의 짤, 긴 영상 중에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는 이런 짤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강아지 미용할 때 클리핑 신드롬? 클리핑 신드롬을 제가 실제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포스트 클리핑 신드롬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식 명칭이요. 포스트 클리핑 알로페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진에서 보듯이요. 강아지를 미용할 때 그리고 수술을 할 때 표피가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짧게 잘랐는데 더 이상 털이 자라지 않고 빠져있는 상태. 그러니까 즉 탈모가 생기는 증상을 포스트 클리핑 신드롬. 그리고 짧게는 클리핑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상식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알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90년대생들이 선호하는 클리핑 신드롬인데요. 이게 뭐냐면 90년대생들의 빠른 정보를 소비하는 행위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골라내주고 요약, 발췌해주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페이스북의 뉴스 피트가 콘텐츠를 클리핑해서 보여주는 이것도 클리핑 신드롬의 하나의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3분의 1, 5분의 1로 정리,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 이것도 클리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약된 것이나 짧은 콘텐츠를 선호하는 행위. 이 자체를 클리핑 신드롬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 현재는 90년대생 뿐만 아니라 70년대생인 저도 소비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클리핑 신드롬의 실천가. 저도 제 유튜브에서 도서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책 읽는 청소년 지도사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요약해서 영상을 찍고 올려놓기도 했답니다. 오늘은 클리핑 신드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의 여유가 되신다면 여러분이 소중한 댓글을 달아주시면 마음으로 청소년 지도사되기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